아내가 어제 집사랑 전화를 했는데 걱정거리가 참 많더라고 자기는 말야 왜 이렇게 별 볼일 없고 하찮은 사람인지 너무 슬퍼하더라고 그러고선 나한테 대단하다 말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멋져 보인데 아니 난 말야 이걸로는 월세도 못내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너가 더 대단하지 참나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한 너도 다 그렇구나 아니 산다는 게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너라고 그렇더라고 아니 내가 무슨 세계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 산다는 게 너무 엄청 날 필요는 없더라고 그렇더라고 뭐 어때 내가 힘으로 세상을 지킬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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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 우왕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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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나만 빼고 다 나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에는 마치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아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참나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한 게도 다 그렇더라고 아니 산다는 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더라고 그렇더라고 아니 내가 무슨 행성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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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멀리 기운길 타고 아주 멀리서 목을 보며 우린 못맞지 많은 꽃을 발이 나게 파 우리나 갖고 같이 소리를 부리고 새가 가자 그래 산다는 게 너무 대단만 할 필요는 없더라고 그렇더라고 그렇더라고 뭐 어때 내가 망치로 세상을 지킬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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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